1, 2, 3 안녕하세요. 밴드카프입니다. 저희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연주하고 있는 밴드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홍대하면 떠오르는 게 저의 맘입니다. 저는 홍대하면 떠오르는 게 음악입니다. 저는 자유가 상합니다. 저는 데이트입니다. 오케이. 버스팅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고 공연도 일단 큰 공연장이나 클럽 공연장도 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. 맞아. 네. 지금 헤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파이팅. 야스. 저는 홍대하면 생각나는 게 그 합정 쪽에 있는 누라랑 밥집이죠? 네. 밥집인데 거기 명란 우산경 마요가 진짜 맛있고 그 로파이라는 카페도 되게 그 카페? 예컷. 카테일이 맛있어요. 커피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맞아 맞아. 너는 맛있어? 네. 저는 맥더샵? 기타? 최악입니다. 홍맛술이 맛있습니다. 홍맛술. 홍맛술. 맛있어요? 네. 저희도 한번 가시죠. 저는 아무래도 프리즈몰이 제 용도가 아닌가 프리즈몰 맥주 무대도 멋있고 다들 뭐 진정하시죠? 진정. 네. 저희는 8월 23일에 프리즈몰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. 아무래도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반격스러운 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와우. 반격상은 그리고 타 클럽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용 문진미터 작성 체험 측정도 다 진행되고 또 이번 공연 때는 특별히 이제 라텍스 장갑을 모든 걸어와 주시는 분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니까 안심하고 즐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와우.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안녕.